밥을 먹으러 가야겠어 야 여기 무슨 우르스가 있냐 111 키친 이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메뉴가 너무 많아 일단 집 비싼건지 안 비싼건지 모르겠 전 이거 시켰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주스 고민하게 됐습니다 쁘럼 집 중 이거 망고 패션후르츠인가? 3조 5불짜리인데 너무 맛있어 땡큐 갑자기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전드 상황 역주행 마스크 레전드 대박이다 목숨을 건 여행입니다. 대단하네 어디 가는거야? 러시암마 조심해야겠다 병 없는데 어딘가 발굴 큰일 났다 아, 좀 오반데? 한국인은 나 밖에 없는데 한국인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자 옷이 없던 남자 옷을 입고 있는 중 남자 옷을 입고 있는 중 남자 옷을 입고 있는 중 더워서 구경은 못할 것 같습니다 더워서 구경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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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구글 지도를 보고 맛집인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먹을 예정. 17달러짜리 밥상.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대로 해주시는데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상경채. 우와 푸짐하다. 엄청 푸짐하다. 엄청 푸짐하다. 더 이상 못 먹겠다. 더 이상 못 먹겠다. 더 이상 못 먹겠다. 더 이상 못 먹겠다. 여기? 네. 더 이상 못 먹겠다.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곳에 귀 파는 거? 를 했는데 자꾸 힙을 달라고 해가지고... 줄 것 처럼 하다가 안 좋습니다. 결국 계속 방역을 해서 계속 10달러를 달라고 해가지고 2. 아름다운 비커 2. 대부분cke 5. 우엉 5. 우엉 5. 우엉 8. 우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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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